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많이 내드리고 이렇게 대응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소수의 분들만은 저를 믿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 수 있게끔 이 방법 공개해드릴 생각이고 이번 영상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은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 최프로가 준비한 코인 아발란체입니다 아발란체도 계속해서 발라먹듯 코인이죠 이전에 제가 19,200원 이 자리에서 매도가 나갔습니다 이 자리 뚫어줄 때 들어가자 그래서 15,000원 떼서 진입해서 수익까지 깔끔하게 냈던 코인이고 이 자리 이 자리 다시 또 중요한 자리가 됐습니다 다시 또 중요한 자리가 됐고 제가 또 타점이 나갔었죠 지금 두 번째 발라먹고 있는데 제가 언제 나갔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때 이제 차익실현하고 눌리고 눌림목 공략을 하자고 그랬습니다 눌림목 공략을 하자고 그랬고 어디까지 눌릴 수 있냐 어디까지 밀릴 수 있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자고 그랬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자고 그랬는데 일단 1차 공간에서 일단 분할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분할 매수가 들어가고 나서 한 번 더 찍어주더라고요 여기서 또 사자고 했습니다 또 사자고 했고 여기서 두 번 매수하고 좀 올랐죠 어느 정도 청약을 받아주고 다시 눌렸어요 제가 팔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이너스 나도 팔지 말고 어쩌면 뭐 마이너스는 아니었지만 일단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팔지 말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전 고점들을 넘어주는 이런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얘는 지금 어떤 움직임이 기대가 되냐면 어떤 움직임으로 나와줘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냐면 지금 이 윗꼬리 잡아먹으러 가야 돼요 윗꼬리가 잡아먹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전에 또 저항받았던 라인이기도 하고 이 자리를 확인하러 가야 되는 확인 아니면 돌파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좋은 움직임으로 갈 수 있다는 거 일단 주봉상의 움직임을 볼게요 주봉상의 움직임을 보면 자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한번 나와줬죠 한번 나와주고 이렇게 다시 재차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얘는 지금 이런 차트들은 19,200원을 뚫어주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21,000원까지 봐야 되는 코인이에요 20,000원대까지는 20,000원대까지는 좀 봐야 되는 코인인데 아직 뭐 움직임이 그렇게 많이 나온 코인이 아닙니다 많이 나온 코인이 아니라서 좀 급등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21,000원 부근까지 일단 올라가면서 일단 차점은 잡아드렸지만 올라가면서 지금 이 구간 19,200원 그리고 28,000원 부근에선 전량을 좀 매도치고 나오고 여기 이제 이 부근을 좀 돌파 지지 돌파 지지를 하는 여러 모습이 나와줘야 또 추가적으로 신규 타점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야 좀 정석대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체프로 입맛대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변수들이 조금 생길 수가 있어요 비트가 뭐 조금 조정이 좀 깊게 나오다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물론 저희한테는 싸게 담을 수 있는 기회겠죠 대신에 일단 제가 보는 그림들은 보면 이전에 다른 코인들이 또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바닥을 찍어준 이후에 이렇게 반등 나와주고 한파동 더 나오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체프로는 이거 바닥 자리는 지켜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이 되어지고 여기서 오르고 나서 눌리더라도 추가 타점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내려와서 다시 올라갈 이런 움직임을 해야 되고 바로 이게 상승이 나와준다면 2만원 800원부터 19,200원 여구간은 지키면서 올라가야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물론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은 뭐 올려서 털어먹는 게 가장 이상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를 짜 볼 수 있겠고 이런 시나리오들도 중요합니다 보시면 다 지울게요 다 지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우고 다 지우고 볼게요 일단 이거 하나만 남겨놓고 가장 중요한 자리에요 자리는 일단 매매하면서 제일 중요한 자리인데 보겠습니다 일단 상장 이후에 상장 이후에 급락 나와주고 나서 그래서 이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 역 구간입니다 여기 다 매집이에요 다 얘네들 이렇게 괜히 금방 시켜놓은 게 아닙니다 금방 시켜놓고 또 바닷권에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죠 상장 이후에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고 일단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 어차피 얘네들 지금 이렇게 안 가지만 이런 자기들 다 26,000원 더 나아가서 36,000원 4만원 부분까지도 도전을 해야 되는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중단계로 보면 이렇게 지지를 받아줬던 상장 때 지지를 받아줬던 여러 구간까지 도전을 하러 가야 된다 이제 보시면 이 정도까지는 열려있어요 열려있지만 우리는 항상 어느 정도 자리에서 줄 때 먹고 나오자 이런 마인드로 일단 매매를 하기 때문에 거의 잃을 수가 없어요 이런 구간만 해도 퍼센트가 꽤 된다고 이 박스권 상단만 해도 상단만 해도 50% 나오고 최상단까지 가면 100%가 넘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타점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살 주는 아는데 팔 주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최프로 같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타점 잡아 드리고 24시간 무료로 어떠한 금전 요구 없이 대응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수익 내고 싶은데 매매가 참 어렵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의 번호로 문자 6번 문자 6번 입력하고 전송해 주시면 이렇게 단톡방 이렇게 초대를 해드립니다 들어가서 봐 보세요 보시고 결정하셔도 돼요 보시고 결정하셔도 되고 어떤 금전 요구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좀 서둘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들어오신 분들은 많은데 나가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안 나가요 사람들이 졸업을 하지 않는 이상 안 나가요 졸업하신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몇몇 분들 계신데 너무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답할 길이 없냐 아유 그냥 소문 많이 내주시고 저희들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잠도 안 자고 하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앉아서 정말 차트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다들 들어오셔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계시고 좀 지금 카톡방 이렇게 알림 올리는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문자로도 매수매도 할 수 있게끔 대응이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가 다 나가기 때문에 카톡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보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이렇게 다들 좀 수익을 내드린 이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흔적 내드리고 그리고 매수매도에 대한 근거들이 다 나가요 근거도 다 나가고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게끔 무료로 이렇게 편하게 도와드리니까 직접 오셔서 보는 게 좋아요 이런 것도 좋은 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수익 내시고 수익 인증 이런 것까지 다 올려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눈을 눈에 불을 켜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저번 달 몇 프로 수익 내드렸죠? 400% 가까이 수익 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고 따라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이번 달도 7월 달도 지금 150% 이상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300% 400% 이상 수익 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번호로 문자 6번 이렇게 남겨주셔서 이렇게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아발란체 아발란체도 어느 정도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타점이 나오면 타점이 나오면 1시 한봉 4시 한봉으로 좀 분석이 나가서 바로 문자 카톡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매수 타점 잡고 가셔서 항상 매수 매도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 매매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목표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또는 원금은 챙기면서 수익 본 금액으로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잃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또 물림 종목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거라서 물린 종목들 분명히 있어요 대신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실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흐름이 잘못 갈 수도 있고 세력을 갑자기 급락을 시킨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원칙으로 나올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잃을 확률이 상당히 적다 지금 나간 것 중에 한 2%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물린 종목이 있어요 물린 종목이 있는데 뭐 많이는 아니고 물 타서 나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이 상당히 좋아요 좋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조금 조금 물려 계셔도 바로 물 타서 나올 수 있고 다른 종목으로 또 수익 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하고 계십니다 먼저 거고 계시고 저희들 명성을 위해서 무단하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도우셔서 수익 가져갈 수 있는 방법 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없어요 좀 서둘러 주시길 바랄게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19,200원 이 자리 중요하다 이 자리를 넘어줘야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눌리더라도 14,500원 15,000원 부근은 건들러 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추세도 괜찮고 추세도 괜찮고 주복으로 봐도 주복으로 봐도 아직 발산이 나오지 않은 코인이에요 발산이 나오지 않은 코인이라서 일단 바닥 부분은 찍어주면서 바닥 부분 찍어주면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는 것 어차피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올리고 떨어져야 돼요 이런 자리를 올려놓고 도전을 해주고 떨어져야 되는 이런 움직임이다 지금 패턴만 봐도 쌍바닥에 패턴 나와야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